유신 과 1972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벌어진 10월 유신이 가장 친숙할 것입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으로 구분짓는 역사적 사건이자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신의 국내외 정치외교적 상황과 은밀했던 준비과정 그리고 기억해야 할 부역자들에 대해서 총 3부작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유신의 주인공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일명 5.16 군사정변을 통해 1960년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들의 승리였던 4.19 혁명 이후 들어선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에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렸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올라 중앙정보부 등을 조직하며 1963년 10월까지 2년이 넘도록 군정을 이끌어갔으며 군복을 벗고 1963년에는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 1967년에는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1961년 5.16 군사정변부터 줄곧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해서만 중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5대 대선과 제6대 대선에서 영거푸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도 1971년 제7대 대선에는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앞세워 당시 제1여당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에게 초산 테러까지 저지르고 국회에서는 민주공화당 내 김성공, 길재호, 백남억, 김진만 등 일명 사하인 체제를 중심으로 명실상부 정권의 이인자였던 김종필까지 몰아내면서 자신의 3선 연임을 가로막고 있던 헌법을 뜯어고치는 3선 개헌을 밀어붙였고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와 관권을 동원한 일방적인 홍보 속에 국민투표까지 승리하며 기어코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제5대 대통령 초선, 제6대 대통령 재선에 이어 제7대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사면임하며 또다시 정권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총칼을 앞세운 쿠데타에서부터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1971년 3선에 성공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이어진 박정희 체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서서히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일권을 비롯해 권력 상부층들의 난잡한 민낯이 드러난 정인숙 피살 사건,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과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부터 기인된 부실공사로 인해 수십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권력을 비판하고 유쾌하게 풍자했던 소신 있는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시오적을 출간한 잡지 사상계를 아예 폐간시켜버린 오적필화 사건, 수십 수백 수천번 사람답게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외쳤던 절규를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한 채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환경도 마련해주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태들로 인해 터져버린 전태일 분신사건 등, 1970년 한 해에도 경천동지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줄지어 이어졌고, 1971년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격화되어버린 교련반대 시위부터, 박정희 정권의 재판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요구하는 사법화동에 이어, 서울시내 판자촌 거주 사람들을 분리수거하듯 인권 침해에 가까운 막무가내식 행정처리로,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내버려진 채 결국 폭발해버린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알려진 80성난민권운동과, 공권력을 통해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심지어 압력을 가해 학내 교치까지 강제로 바꾸려 했던 정권에 맞서 대학 교수들이 외쳤던 대학 자주선언, 1968년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진 1.21 사태를 계기로 조직된 북파목적특수부대, 일명 실미도 부대를 방치한 채 배식같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보장해주지 않아 발생해버린 실미도 사건을 비롯해,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각지 병원에서 기존 처우개선과 신문보장 등을 요구하는 수련이들의 동맹파업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 내 김성곤을 비롯한 사인체제와 박정희 대통령 간의 안력다툼으로 내무장관 오치성의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린 12학명파동과, 쉽게 가라앉지 않은 학생시위 핵심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강제로 투옥시키거나 전국수배령을 내려 탄압했던 서울대생 내라는 모사건까지, 1970년에 이어 1971년에는 시위참여 대학생들과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 판사와 의사 등 사회 엘리트층에서부터 판자촌에 기거했던 서민들의, 나라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외쳐왔던 실미도부대 군인들뿐만 아니라, 김성곤으로 대표되는 민주공화당의 12학명파동까지, 그야말로 거의 모든 계층에서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정희 정권은 다사단 안했던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닉슨 정권의 파격적인 외교 정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야 하는 외교적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21 사태와 푸에 불러한 필압사건, 통일혁명당 사건과 울진삼청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1968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연이어 발생했던 북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기치로 베트남 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장병을 파병하는 등, 북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는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웠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들어선 루즈벨트 정권에서부터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린든 존슨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주 진영 국가들의 최전방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적극 대립했던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차별된 닉슨 정권의 파격적인 외교 정책은,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일명 닉슨 독트린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되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단계적인 철군 뿐만 아니라, 북과 총뿌리를 맞대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 7사단 2만여 명을 철수시키는 등, 당장 미국의 군사적인 부담을 감축하는 일련의 과정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자를 앞세워 금이 가기 시작한 소련과 중국 사이의 틈을 파고들어, 1972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이뤄진 닉슨과 마오쩌 등의 미중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당시 첨예했던 냉전 국면에서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닉슨 정권의 파격적인 외교 행보는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방공을 기치로 내달렸던 박정희 정권의 외교적 입장과는 정반대에 가까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6.25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이 불과 2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불과 몇 년 전인 1968년 청와대 목전까지 쳐들어와 언제고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둔 중이었던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절반에 달하는 7사단을 철수시킨 닉슨 정책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점점 더 가중되어가는 국내외 정치 외교적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국가 안보를 앞세워 국가의 주인 국민들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악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울에 위수령을 내리고 교내의 군대까지 진주시켜 탄압했던 경험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또다시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나갔고, 1971년 12월 27일에는 민주공화당을 앞세워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경제질서 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단체 교섭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대통령이 원한다면, 독자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법적 토대까지 마련했습니다. 보위법 제정으로 더욱 막강해진 권력을 손에 쥔 박정희는 닉슨 독트린을 기점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기 위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앞세워 북의 김일성 정권과 7.4 남북공동성명을 추진했고, 미비했던 당시 금융시스템에 닉슨 쇼크까지 맞물리면서 사채시장에 의존해가며 점점 더 부실해지는 기업들을 위해,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충격적인 금융정책까지 펼쳐나가면서도, 10여 년간 정권을 유지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예사롭지 않은 민심 속에서, 직접 선거라는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매우 은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71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일명 10월 유신에 이르기까지 은밀했던 준비과정과, 유신 선언 이후 이뤄졌던 박정희 대통령의 초고속 정권 연장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